붐붐파우는 이제 이거예요 토르트킹 콘테스트 여기서 이제 최고의 스타가 나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봐요 정드라카는 하이날레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다들 같은 분 아니에요? 잠깐만 너도 당신 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 뿐이고 트로트킹 여성부 결선 1등 참고 보도 1번 성현숙씨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사랑이란 다 그런 거다 저마다 저 아픈 사연 가슴에 묶고 살지 우지 마라 우지를 말어라 우지 마라 사랑이란 다 그런 거다 저마다 아픈 사연 가슴에 묶고 살지 무련일라 남기지 말어라 정해진 운명이야 정해진 운명이야 팔자라 하거니 달려나옴의 길이 새 후회는 없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내렸구나 우지 마라 우지를 말어라 영탁씨의 막걸리 한잔 영탁씨의 막걸리 한잔 가슴에 묶고 살지 마라 헤이 와우 어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구러기 막내 아들 장가 가던 날 앓던 네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호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모습옷은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아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지금 너무 떨려합니다 1위는 막걸리 한 잔 이용재씨 축하드립니다 막걸리 한 잔을 불러주신 이용재씨가 제1회 트로트킹 1위를 차지합니다 자동적으로 우리 성현숙씨는 2위가 되셨습니다 역사적인 1회 트로트킹 1위 2위가 되셨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말씀 드리면서 사실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이렇게 용기 보여주시고 멋진 노래로 오늘 두 시간 꽉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분에게 뜨거운 박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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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